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시트입니다. 표 1에 성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 여덟 번째에 있는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여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에 여덟 번째에 있는 숫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D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미드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번호에 여신표, 여덟 번째 신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현재 주민등록 번호 여덟 번째에 있는 숫자가 추출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3은 남, 2, 4는 여라고 추주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3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 함수 입력하시고요. 추주 함수는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을 가지고 신표, 1이라면 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남이라고 입력하시고 2라면 여, 3이라면 남, 4라면 여라고 입력하시고 추주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까 이었으니까 여라고 표시가 되고요. 1, 3은 남, 2, 4는 여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등급은 구입액과 오른쪽에 구입 금액에 따른 등급을 찾아다가 등급표에서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를 I3셀에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 V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H3셀을 클릭하셔야 되는데 마우스 클릭이 안 되신다면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왼쪽 화살표 이용하셔서 H3셀 선택하시고 신표 그 다음 등급표에 가서 K7부터 L10 영역의 등급표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등급표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다음 심표 왼쪽에 있는 등급액을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등급표에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만약 데이터를 찾았다면 같은 행에 두 번째에 있는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고요. 문자나 어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면 뒤에다가 0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false 또는 0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근사 값을 구하실 때는 생략하거나 추류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생략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31만원은 100만원에 해당이 되죠. 3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해당이 되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356만원은 실버 그 다음 100만원 그 다음 754만원은 700만원이니까 VIP 그래서 1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은 일반 3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은 실버 그 다음 500만원에서 700만원 미만은 골드 700만원 이상은 VIP로 등급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VLOOKUP은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고 지정한 열 몇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E라고 입력하면 범위 정한 표에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지정해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예제에서는 판매량 곱하기 가격표입니다. 아래쪽에 가격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의류 코드를 가지고 판매가, 할인가를 찾아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를 찾아서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D14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먼저 등호 입력하신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 곱하기 그 다음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HLOOKUP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HLOOKUP이 아니라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인덱스 함수와 매치함수를 같이 이용해서 할인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15, D14셀의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량 곱하기 그 다음 인덱스 함수 먼저 들어갑니다. 인덱스는 첫 번째 범위가 들어가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올 데이터 위치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B26부터 그 다음 D27 영역 안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는 행의 위치인데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할인가입니다.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영역에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신표 다음은 이제 행과 열 열의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열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M A T C H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함수는 또 찾고자 하는 값 우리는 의류 코드를 가지고 아래쪽에서 찾고자 합니다. 라고 내가 가져올 데이터 첫 번째 A14셀을 선택하고 신표 이 데이터를 M K 101부터 M K 103에 해당한 B 25부터 D 25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참조할 위치를 범위를 지정한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 신표 매치함수는 찾는 값 그 다음에 찾을 데이터가 있는 위치 세 번째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면 매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몇 번째 있습니다. 라는 값을 구해줍니다. M K 101은 조금 전에 갈색으로 범위 지정한 영역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숫자 2를 반환해 주고요. 그 반환된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P 24부터 T 27 영역에 두 번째 영역에 두 번째 행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사실 판매량까지 곱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잠시 판매량을 지워본다면 얼마가 찾아졌나 25,500원이 찾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범위 정한 영역에 두 번째 행에서 M K-101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행에 1열이 교차하는 값이 25,500원입니다. 라고 찾아졌고요. 아래까지 숙식을 복사해 보시면 동일한 데이터는 25,500원이고요. 102는 범위 정한 영역에 매치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행에 이 열에 교차하는 27,625원 M K-3은 이 행에 3열에 있는 29,520원이 찾아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D4셀에 다시 한번 할인가를 아까 구한 다음에 판매량을 곱하라고 했잖아요. C14에 판매량을 곱해서 판매 총액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이렇게 H룩업이 있으면 H룩업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인덱스 매치함수를 통해서 인덱스는 범위 그 다음에 행의 위치 열의 위치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예제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문제에서도 H룩업 V룩업 인덱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아까처럼 매치함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H룩업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쉽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J14에 갖다 놓으시고요. 기본급 도하기 직위수당 도하기 가족 수당 도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기본급 을 찾기 위해서 H룩업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왼쪽 두 번째 가시면 직위 부장 이라고 입력된 H14를 가지고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화면이 좀 잘리니까 위쪽에서 수식 입력 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25 부터 제27 영역에서 데이터를 찾고자 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에서 지기를 찾고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기본급 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요. 심표 정확하게 지기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0 또는 폴스를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첫 번째 기본급 더하기 다시 한 번 직위수당을 구하기 위해서 H루컵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직위 H14에 있는 직위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표는 수식을 복사했을 때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절대 참조 심표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습니다. 제가 잠깐 기본급 행의 위치가 잘못됐네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기본급 을 가져오니까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 행이 기본급 세 번째 행이 직위수당이 되는 겁니다. 도하기 그 다음 가족 왼쪽에 있는 가족수당을 도하겠습니다. 라고 I14셀을 더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수령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찾기 참조 영역에서 추주 그 다음 VLOOKUP 인덱스 매치 그 다음 HLOOKUP 까지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 찾기 참조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에서는 사원코드 에 사원코드 와 그 다음 부서코드 아래쪽에 를 참조 하셔서 부서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원코드 에 첫 번째 한글자를 추출 해서요. 아래쪽에 있는 부서코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HLOOKUP 찾을 값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찾을 값은 사원코드에서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이름 래프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사원코드가 있는 A3 셀 선택하고 심표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심표 그 다음 추출한 값을 가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B13부터 D14를 선택한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고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FALSE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사원 코드의 왼쪽에 있는 한글자를 아래쪽에 있는 부서 코드에서 찾아서 부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입니다. 중간 고사 그 다음 기말고사 학점 기준표를 이용해서 학점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아래쪽 학점 기준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고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커서를 I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등호 입력하신 다음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닥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찾는 값은 평균값을 가지고 찾겠습니다. 평균값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 G3부터 H3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신표 이제 찾는 값은 구해놨고요. 참조하는 표만 범위 정합니다. G12부터 K14 영역에서 찾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는데 학점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세번째 첫번째에서 찾아서 학점을 가져올 거니까 세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0부터 60 미만은 F 60부터 70 미만은 D 이렇게 근사값에서 데이터를 찾을 거니까 생략하거나 추류값을 넣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값을 구해서 학점기준표에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A18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18셀에 놓으신 다음에 일련번호 1234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행해번호를 이용해서 일련번호를 넣고자 합니다. 는 하시고요. 현재 행해번호를 가져오는 것은 로우 함수입니다.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행해번호가 18번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 여기에 1234를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빼기 해서 17을 빼준다면 숫자 1을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B17부터 D17에 대해서는 7월 8월 9월 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작업하는 열의 번호를 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를 통해서 7 이라는 값을 표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커서를 B17셀에 갖다 놓으시고 컬럼 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열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컬럼 가로 열고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비열이니까 두 번째 열에 해당합니다. E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 값 뒤에다가 더하기 5를 하면 7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7월 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뒤에 월을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신다면 7월 8월 9월 이라고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입니다. G18셀부터 J21 영역과 그 다음 지역코드 G24부터 J25 영역을 이용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 요금을 구해가지고 H28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인덱스와 H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인덱스는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행과 그 다음 열의 위치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행과 열의 위치값은 HLOOKUP 을 통해서 부산과 목포에 해당한 행과 열의 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서울이라면 1행 1열이고요. 청주라면 2행 2열이고요. 부산이라면 3행 3열 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산에 해당한 행의 번호 그 다음 목포에 해당한 열의 번호를 값을 찾아가지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요금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내용인데요. 커서를 H28셀에 갖다 놓으시고 는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참조하는 표는 우리 G18셀부터 제21 영역입니다.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쉼표 다음은 HLOOKUP 을 통해서 행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F20셀에 가서 부산은 심표 아래쪽에 참조하는 표에서 행에서 부산을 지정할 건데요. 참조하는 표에서 수식을 복사할 거 아니니까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는데 왠지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범위정안 표에서 첫번째 찾아가지고 두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어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FALSE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를 닫으시면 행의 위치가 지정이 됐고요. 열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HLOOKUP 도착지가 아까 목포라 했잖아요. J17셀 선택하시고 심표 마찬가지로 참조하는 표 드래그 가신 다음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요. 심표 그 다음 첫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두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화면에 제가 잘리니까 수식입력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PALSE 또는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HLOOKUP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제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 영역 안에서 행과 HLOOKUP 을 통해서 구한 행과 HLOOKUP 을 통해서 구한 열 부산과 목포에 해당한 교체하는 값은 얼마다 라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가 되는데요. 부산과 목포가 교체하는 데이터의 값은 15,000원 입니다. 라고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LOOKUP 에 자주 출제가 되는 VLOOKUP HLOOKUP 인덱스 함수 추주 함수 또 매치 함수 까지 알아두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